와아 뱀이 정말 기운이 좋아요 제물에 제물에 좋다 실제로 저 식탁 구입하시고 제물이 더 쌓이셨어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저게 우리나라에 2명밖에 안 갚아졌어요 누구 누구? 지리랑 저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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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C와 재중씨가 갖고 있는 식당 제물복이 좀 들어오네 있어요 확실히 저게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사적으로 하셨을 때 뱀 기운이 부족한 분이라고 얘기를 들으면 악세사리나 아니면 옷이나 모양을 사시면은 진짜 실제로 들어온다고요 아 진짜요? 저는 사주 잘 안 믿거든요 잘 안 믿는 것 치고 너무 큰 뱀이 있는데 잘 안 믿거든요 네 여러분 뭘 해볼까? 오케이 이거 보세요 또 뭐야 꽁치 통조림? 이 인테리어에서 꽁치 통조림이 나옵니다 보통 저걸로는 우리 그냥 김치찌개 끓이잖아요 그렇죠 갈 부가 없죠 저건 김치찌개밖에 볶음밥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어? 볶음밥? 볶음밥? 꽁치로? 초간단 볶음밥 꽁밥 꽁밥? 꽁밥? 이거는 정말 혼자 사시는 분들 정말 5분 컷 5분도 안 걸려요 대박 무조건 5분 컷? 찌개니찹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버터를 그리고 버터에 꽁치를 부으세요 우와 너무 재밌다 꽁치볶음밥 처음 봐 꽁치물을 국물까지 넣는 거야? 아예 잘게 다져요? 통들이면 좋은 게 가시가 다 다져져요 그렇죠 부드러워서 다 다져져 저렇게 저 뼈맛이 또 좋아요 뼈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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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피자 눈밥을 물소스 물소스 끝 저게 끝이에요 너무 되게 간단하다 진짜 간단하다 가봐 맛있겠다 무슨 맛일까? 얘는 너무 질퍽하지 않게 질퍽하지 않게 약간 날림밥 같은 느낌으로 된 게 진짜 맛있는데 양금 볶아본 솜씨가 아니야 캐난에 있던 국물은 조금만 넣으셔야 돼요 약간 꼬슬꼬슬하게 해야지 꼬슬꼬슬하게 맛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비주얼 그리고 이제 그래도 예의상 우리가 그래도 예의상 후라이 하나 정도는 가줍시다 후라이 한다 후라이 한다 후라이를 하나 해줬어 노래 노래를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트로트를 좋아하셨어요? 방숙을 해주려면 뚜껑을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게 나이가 되잖아 본능적으로 저 멜로디가 나온다는 거 봐 아 몰라 통글로 이렇게 다 파워줬고 안 맞아도 상관 없으니까 수고형 너무 안 맞는 거 아니야? 우와 예쁘다 끝 이름이 꽁밥입니다 여러분 꽁밥 꽁밥 너무 궁금하다 약간 참치볶음밥 같은 맛인가? 참치볶음밥보다는 꽁치 쪽이 한 4배 맛있어요 아 그래요?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위쪽으로 네 위쪽으로 돼 위쪽으로 진짜 강력추천이네 터져라 자 이렇게 반숙으로 와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이렇게 간단한데 이렇게 맛있어 안 비려요? 전혀 비린맛 없어요 버터에 아까 저렇게 볶은 게 혹시 모르면 생선의 냄새가 없어져요 이거 자취하시는 분들은 바로 따라할 것 같아요 진짜 이건 집에서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선을 집에서 해먹을 일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맞아 냄새나서 근데 좋다 이거는 그 다음에 두부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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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지 두부조림은 사실 뭐 100가지만 100가지가 있기 때문에요 집집마다 또 다른 포인트가 있죠 다 자기만을 낼 수도 있고 또 이지 10분 안에? 와 자주 해 먹어요 제가 너무 간편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양념장을 먼저 만들어줄까? 쥬가루 오 개량 안 하시고 쥬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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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 쥬가 쥬 쥬 쥬 쥬 쥬 쥬 쥬 쥬가루 쥬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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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응원은 언제 나와요? 나 꼭 사서 들어야지. 아이고, 벌써 맛있겠네. 되게 잘하신다. 자기 필드로 하는 거지. 예스! 이거 진짜 맛있어. 예스! 기사식당 느낌이구나. 아... 이 정도는 대충... 나의 계량이야, 이게. 제중씨가 대충하는 것 같아서 지금 되게 정확하게 넣고 있어요. 대충 넣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리고 이제 양파. 썰기 달인이네. 와, 진짜... 시원시원해. 시원시원해. 제중씨가 백수면 우리 가게 데리고. 시원시원해. 자, 이 정도면... 이제 끝나겠지? 밑에다가 이렇게... 깔아줌. 와, 양파 많이 넣는다. 더 많이 넣어도 좋음. 양파는 맛있으니까. 자, 그리고 두부를 깔아줌. 진짜... 손이 빠르시다. 어... 만들어놓은 소스를... 아, 야! 벌써 맛있겠다. 쪽파를... 뭐 대파여도 솔직히 상관은 없는데. 자, 그다음에 밀고 다시. 난 양파 좋아하니까. 다시 양파. 양파가 많이 들어갑니다. 양파가 많이 들어가요. 양파를 이렇게 위아래로 해놓는 이유는. 두부가 타지 않기 위해서 양파를 밑에다 깔아주고. 위에는 이제 식감을 맛볼 수 있는 양파를 위한. 자, 이제 쪼려줍니다. 물! 이게 약간 기사식당 느낌이 난다는 얘기죠. 뚜덕. 너무 간단한데. 뚝딱. 여기서 오늘 조금 더 럭셔리하게. 럭셔리하게. 럭셔리? 요 녀석으로. 자, 오늘 럭셔리는 처음 나옵니다. 그러게요. 이거는 정말 어린이, 어른 불문하고 다 좋아하는. 럭셔리. 고추참치. 고추참치. 저게 미쳤어요. 저도 하나 넣으면. 우와, 신기하다. 교부조림에 고추참치를 넣는 거. 고추참치 토핑. 저거 그냥 다 넣으면 돼요? 네, 다 넣으면 되니까. 저거는 어디 들어가도. 맞아, 맛있어. 그냥 딱 올려주잖아. 그냥 맛을 그냥 올려줘요, 저거는. 이 참치가 약간 또 고기 식감이 있기 때문에. 진짜 맛있겠다. 예술이지. 고추참치. 사실 고추참치 한 캔으로 밥 먹기 좀 아쉽거든요. 저기다 넣으면 한 두, 세 명도 시커먹겠는데. 그러네. 한 캔으로. 저거 진짜. 되게 맛있겠다. 그냥 너무 맛있는데? 이야, 이거 두부찌개잖아. 우리가 아는 조림과보다는 국물 양이 좀 많아요. 약간 짜글이 같아. 짜글이 같은 느낌. 짜글이 같은 느낌. 밥을 비비 먹어야 되니까 국물이 꼭 필요해요. 자, 이 정도만 끓입시다. 바로 먹어야 되겠다. 잠깐만. 아, 여기 뭐야. 아침부터 이르면 안 되는데. 왜요? 뭐야, 또. 뭐지? 아까 봤어, 캡. 캡세이션. 아까 봤어, 내가. 캡세이션. 캡세이션. 제가 매운 걸 진짜 너무 좋아해서. 해골 보여요, 해골. 레스트 소프. 데빌? 한 명도보다 반 매운 걸 좋아해요. 나 사실 진짜 매운, 정말 매운. 미치는 매운 두부조림을 좋아하거든. 지옥 두부조림. 지옥 두부조림. 근데 저거 엄청 매워. 안돼, 안돼, 그만 넣어. 반쪽만. 반쪽만, 저 정도도 엄청 매운데. 아침부터 저런 거 먹으면 속 엄청 없을 텐데. 저게 데스야, 데스. 데스? 저거 엄청 매워, 저 정도는. 밥 먹자. 끝났어, 끝났어. 선배님은 그럼 불땡라면은 어느 정도 맵기로 느껴지세요? 그게 매운 것 같아요. 되게 잘 드시는구나. 이렇게, 이렇게까지 매운 거 좋아하시면 좀, 매운 음식 챌린지 같은 것도 좀 하러 다니세요. 오, 진짜? 챌린지까지는 좀, 가수가 노래자랑 같은데 안 나가잖아요. 아, 그렇지. 아, 자존심이 약간. 매운 걸 기본적으로 멍심이, 부심이 있어서. 네, 자랑하러 나가야 돼. 아마추어들의 경쟁에 나가고 싶지 않다. 아직까지는 아닌데. 근데 되게, 저는 제가 병원을 1년에 한 번씩 꼭 건강검진을 받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한 번도 문제가 있었던 건 없었구나. 진짜? 잘 맞는 거야, 이건 잘 맞는 거야. 잘 맞나 보다. 챌린지에서 온 통증이 완성입니다. 그냥 맛있지. 야, 드디어 먹는다. 아, 근데 매워하지도 않네. 너무 맛있어. 아, 맛있겠다, 근데 그렇게 먹으면. 맛있겠다. 꽁치밥. 진짜 맛있겠다. 아, 저거 너무 맛있었어. 근데 다 맵지가 않아서 좋아요. 호흡이. 맞아요. 이게 좀 매우면 밥이 좀 달래진 거. 맛있겠다. 아, 노졸이 이거 혼자 먹기 너무 아까운데? 어? 알았어. 아, 또? 너를 위해서 준비했어. 너를 위해서 준비했어. 너를 위해서 준비했어. 너를 위해서 준비했어. 아, 또? 아, 또? 지옥의 맛. 매콤매콤 두구조림 맛. 나랑 같이 평생 살다가 지옥 갈래? 지옥 갈래? 저런 지옥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꽁치 통조림, 고추 참치캔. 통조림 두 개로 요리를 쫙 완성을 해놨는데. 외국에 있다 보면 저런 통으로 된 것들이 저한테 너무 필요한 거예요. 아, 통조림이? 유통기한이 좀 길고. 간편하고. 언제든지 해먹을 수 있는 재료들입니다.